가즈 타락 사일런트 최다 타락 생각 시작은 괜찮다 소니 가득 찼다고? 뭔 소리야 누구 소니 가득 찼어 똥문성 어차피 타락이니까 공포 왜 소니 가득 찼다고 뜨지? 이산한 버그에 있는 아 정밀각이네 정밀각 엘리트 갈까? 어? 진짜 잘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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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분위기 정밀단독 정밀단독 정밀 이거 그냥 정밀댁인데 정밀댁 아이고 저거였구나 블랙타임 어? 니두 3개됐다 잠깐만 잠깐만 야 이러면 들어왔 되잖아 잠깐만 진짜 운빨게임 됐다 삼린도 계속 오네 하하 이거 정미를 뽑네 달팽이나 심장 어떻게 하지? 아 잘못 없다 아 잠깐만 아 뭐 돈 많이 벌었네 어잇 정미를 착착감기댄 신뢰 신뢰 주먹 진 문이 안열렛 루엠밭 가기는 액상격 깽털의 폭풍 쓴의 눈 아니 눈 먹어도 어차피 황금우상 외형질기알 같네 황금우상 외형질기알 황금우상 외형질기알 황금우상 외형질기알 황금우상 외형질기알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는데 사팡 아씨 저거 되나? 저거 될까? 스네코의 기름 즉밀 몸부림 돌연변이의 힘 몸바 몸부림 와 그래요 저거 미국간몹시림 시리엘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미국이 좀 더 다녀오는 적 탓. 가스. 해시계. 해시계를 어깨 돌려. 미라소. 해시계. 왠전. 핸드가 꽉 차서. 포션을 먹을 수가 없네. 부. 부. 간. 부. 간. 피해를 십사줍니다 와정밀삭이다 가방 가방님도 사이언스 증명된 진짜 과학 과학이다 과학 농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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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강렬 강렬 와 원턴 킬 물음표 띄는거 봐 폭주시폭 악몽 소목검이다 암살에 용의합니다 출제자의 의도 가지 뽑기게 실제로 일어난 일 와성밀상이다 어사일 크리드 먹을 거 있나? 전천? 띠용 전문성 꺼져 전문성 기술 먹고 진짜 전문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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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불타해 좀.. 미라손 좀 들어가라 아 절대 안 들어가네 아 타락이다 정밀 악몽 허억 꺼져 아 아직 분양 안 받았으니까 유기가 아니죠 슬치 병폭 정밀하자 알 병폭 탈락이 낫겠다 슬치 슬치 아 규준 앞에 상점이 있어서 고르긴 골랐는데 악몽정밀 폭주 폭주 악몽연등 재생도 그냥 먹을걸 에이씨 에이씨 그지같은거 밖에 안나오네 아싸 유령 어 어 갑붕 정밀하나 더? 아 모르겠다 그냥 정밀 넣자 프리즌 프리즌 설핀 아 실패 아 음 악몽 아 아 아 액상 겹 비타 불격랑 막랑 강화된 거 절대 안주네 들고 갈까? 터널을 안 넘기니까 힐을 못한 발놀림 깨씨 칼들 규제피 뺏쌍 아 달빙기 싫어 그래도 달팽이는 강제로 턴 넘겨야 되니까 힐 푸션 효과는 보겠네 아이 핑핑 진짜 싫다던데 강철의 폭풍간다 강철의 폭풍간다 강철의 폭풍간다 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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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야아 군대 미쳤다 너무 좋다 정밀 13스택 근데 이제 정밀해봤자 단독없다 아이고 이걸 봤네 아 오리알코 오리알코 있는 줄도 몰랐네 오우 저펙 3013에 피해를 두었습니다 단둥이질 유물 점수 못먹나? 25개 창방.. 창방에서 유물 한개 나올거니까 여기서 유물 하나 사가면은 창방에서 되겠다 아닌가 아 안사도 되네 아니다 됐다 사가자 그냥 아 상점 아저씨도 많이 팔아야지 상점 아저씨도 많이 팔아야지 응 이거 버틸 수 있나 심장 작동 하하 하으 강폭 빠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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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롱이 두렵지 않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2번 12번 15번 18번 15번 연금 연금 이미 죽은 심장입니다. 가즈 가즈 닌닌님도 아이고 아니잖아님 15,000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복실이 복수 오늘도 못했어.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복실아 복실아